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5월 21일 날 치렀던 고3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총평에서 그런 이야기는 했으니까 여기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에이 1번 문제 틀림 진짜 혼난다 이건 항상 1번 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시기에 이제 문화 모습을 물어볼건데 각각의 문화 유물 사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1번 간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요거 딱 보자마자 그냥 어 홍산문화네 랴오허강이네 라고 보시면 되겠네 홍산문화입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시대 신석기 자 그래서 유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각 전시관을 둘러보고 학습지에 빈칸에 안하는 것 그래서 한국관에서는 그럼 신석기보가 나오고 1번엔 이런 조문토기가 나오고요 중국에는 이거 잘 안보이겠지만 돼지 모양이야 그럼 뭐야 허무두 여기는 홍산문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대표하는게 뭐가 있어요 V라인이죠 됐어요 답은 3번이더라 끝 아이 이거 뭐 어떻게 답이 3번인데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빗살문이 토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뭐야 네바달린솥 청동재기 그쵸 청동솥입니다 이건 청동기 시대 때 중원지역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 있는 어 요거는 양사어문화 신석기문화 양사어문화 채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 모양 또는 물고기 모양 그럼 4번은 이게 요렇게 이게 보통 이게 사진 거꾸로 되어 있는 사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백도 해가지고 이게 다운커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5번 이게 청동술잔이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보통 이게 반대로 돌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보시면 되겠다 답은 3번이다 끝 여기 있는 부분은 신석기랑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 사진과 함께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진과 보셔야 됩니다 끝났고요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선생님 굉장히 멋있게 아 하고 계시죠 볼게요 반전시켜서 그런 거니까 그러다니 하세요 자료는 이 국가 이 국가의 율령 중에서 신기령의 일부래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나왔죠 다이호 율령 등을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국가는 통치체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 국가의 통치체제 그러면은 다이호 율령을 이제 반포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는 건데 다이호 율령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다이호 율령이 701년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체계화 시켰던 그런 율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 볼까요 신기간 나왔고요 천재 신령께 제사를 지낼 때 모두 신기령에 의해 간다 신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자 그러면 그 국가 즉 우리는 이제 그 뭐랄까 야마토 정권 끝나고 나서 다이카기신 이후에 이제 나라시대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되겠다 볼까요 1번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천호제는 어디 나왔어 1500호제 이거는 몽골이잖아 칭기스칸 몽골 다음 2번 정당성 아래 육부를 설치했다 이건 발해랑 관련된 이야기죠 삼성 육부를 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보시면 되고 3번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즉 일본의 지금 율령체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율령과 관련돼서 신기간 태정관 그럼 태정관 밑에 뭐 있어 좌변관과 우변관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가 뭡니까 탄정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은 7개 도로 나누고 국군리를 설치했구나 이런 율령을 해석해서 이제 써놨던 어떤 율령 해석서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의해라는 것도 있더라 같이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그 균전제를 받아들이면서 반전수수법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다 1번 답은 3번이고요 1번 4번 남명관제와 북명관제 이건 거란 쪽이죠 북명관 남명관제 거란 이 나라입니다 5번 국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다고요 우리나라 고려죠 국자감 물론 국자감을 설치했던 게 이제 고려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려로 보셔도 되겠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시고요 뭐 크게 어렵 어렵진 않았을 거로 생각되는데 총평에서 말씀드리지만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줄 아셔야 돼요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가국가는 무슨 국가일까 땡땡의 묵특 나와서 그냥 묵특 듣자마자 그냥 흉노구나 일단 흉노라고 생각을 해놓고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 흉노 고우를 모욕하는 고우가 뭐냐면 한 고조의 황우래요 한 고조 한 나라 고조의 황우다 고우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다 경로한 고우가 묵특을 공격하라 하였으나 여러 장군들이 고조께서도 과거 평성에서 묵특에게 포위당해서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뭘로 할 수 있느냐 평성의치 평성에서의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백등산에서 포위당했다 라고 하는 BC 200년의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흉노인데 조금 더 볼까요 두 번째 한나라 조정에서는 위청이라는 사람에게 기병 3만을 이끌고 출병하도록 하였다 한 군사들이 한밤중에 진격해서 흉노의 우현왕을 포위하자 깜짝 놀라는 우현왕이 도망쳤다 곽성 등 수백 일을 출력하였으나 우현왕을 따라잡지 못했다 즉 한나라가 위청과 곽거병을 통해서 흉노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 즉 이거 두 번째는 한나라 무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심화강의 즉 그 뭐랄까 심화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심화압책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흉노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이제 보내죠 위청과 곽거병 보내면서 그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오르도스 하남 지역이라고 하고 이 당시에 이제 신진중이라 불렸다 예전에 신진이라 불렸다 그런 지역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 황허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감싸고 가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연계교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같이 떠올리시면 되겠다 어쨌든 간이 흉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흉노를 골라볼까요? 1번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팔기제는 어디야? 후금 즉 만주족의 청나라로 보셔도 됩니다 후금이라고 보시고요 2번 슈고가 치안을 담당하였다 슈고라고 하는 건 이제 막부체제가 나왔던 일본의 막부로 보시면 되겠고 슈고와 치토에서 무사들이 결국에는 그 장원을 지배하고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거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토번 등의 화번공주를 보냈다고요 토번의 화번공주 보낸 거 당나라죠 그럼 그 당시 토번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어? 송챙 캄포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화폐를 발량전으로 통일했다 발량전 통일은 진시황제고요 근데 CF 오수전으로 통일한 건 누구야? 한무제야 요것도 구별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5번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 불렀죠 답은 5번이 되겠네 흉노랑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흉노의 선우의 짝꿍이 연지라 불렸으며 그 선우 밑에 좌연왕과 우현왕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조직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한나라와의 관계들을 보시면 되겠네 답 5번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흉노 고르기 어떻게 해야 되요? ziehen atz